안녕하세요 여행좋아나제 아즈꺼꺼 입니다 오늘은 박항서가 축구감독으로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곧 제2차 북미 정상회의를 갖기도 할 나라인 베트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베트남에 가신다고 하면은 남쪽에 있는 호치민 그리고 북쪽에 있는 하노이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인데 이 두곳을 많이 가시구요 또는 중간 정도에 있는 다낭 호이안을 많이 가시는데 다낭 호이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게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구요 오늘은 남쪽에 있는 호치민 그리고 북쪽에 있는 하노이를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덥지만 북쪽에는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쌀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초가을 정도라고 할까요 베트남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좀 쌀쌀한 날씨 텐데요 그래서 혹시 겨울에 가시는 경우에는 얇은 가드근이라든지 잠바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뭐 어떻게 여행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자유여행으로 가신다 하면은 베트남 현재 가서는 베트남 현지 여행사를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시는 동안 계속 여행사를 이용하라는 말은 아니구요 자유여행으로 갔지만 뭐 예를 들어 호치민 간다든지 하노이를 간다든지 했을 때 근교에 있는 다른 곳을 당일식으로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행사에서 제공이 되거든요 꽤 괜찮습니다 영어를 하는 가이드 물론 이제 영어를 어느정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긴 하는데 이런 여행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이렇게 여행을 하시려고 하면은 뭐 교통 이라든지 아니면 언어적인 문제가 베트남어를 못하면 이제 다른 데를 가는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호치민 하노이 많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일식 여행하면은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충분히 투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혹시 가시면 한번 정도는 이렇게 현지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커피 되게 유명하죠 가시면 뭐 콩카페에도 그렇고 뭐 그 외에도 뭐 하일랜드 커피라든지 여러가지 커피 브랜드가 있고 되게 유명해서 또 저도 그렇고 보통 베트남을 가시면 기념품으로 사시는 것 중에 커피 인데요 커피 되게 진하고 맛있습니다 저렴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저도 베트남에 가끔 가면 커피를 사오기도 합니다 커피 좋아하시면 꼭 가서 커피 사 오시면 좋구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쌀국수나 분짜 등 맛있는 음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만약에 드신다면 정말 싸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식당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한국에서 쌀국수 먹으려면 꽤 비싸잖아요 근데 베트남 현지에 가시면 만약에 길거리에서 드시면은 천원대로 충분히 커버가 되시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은 베트남도 그렇고 동남아 여행 하시다 보면은 향신료 특히 고수를 많이 넣어 먹습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고수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수를 드실 수 없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음식에 고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그 베트남 유명한 샌드위치 밤미라고 있는데 밤미도 고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수를 빼달라고 베트남으로 미리 적어놓은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사진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게 주문하는 경우에 보여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구요 그리고 베트남에 가시면 이제 좀 충격이라면 충격이고 놀라면 놀랄 수 있는게 오토바이 인데요 오토바이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하노이나 호치미 같은 경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베트남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호치미네만 오토바이가 천만대가 넘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통 한사람이 오토바이 한대 이상 뭐 한대나 두대 이렇게 소유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바이가 정말 많구요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제 베트남에 여행하시다 보면 도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횡단보도나 이런길 건너 길 건너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바이가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차나 오토바이가 오지 않는 경우를 기다려서 길 건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나 차가 오지 않는 경우를 오더라도 길을 건너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일정한 속도로 물론 좌우를 보셔야 되는데 가면서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시면 되구요 절대 후진 하시면 안됩니다 무너킹 하시면 안돼요 하여튼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호흡기 호흡 이런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따로 착용하셔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연이 되게 심합니다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노이 그리고 호치민을 이렇게 많이 여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베트남 여행 하시게 되면 이게 약간 프랑스 풍의 건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교회나 다른 정부 건물 같은 경우도 그렇구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그런 건물들을 건물들을 딱 보면은 이거 만약에 프랑스를 가보셨거나 아니면 책에서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텐데 정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노이를 가시면 이번 정상회담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호수가 되게 많습니다 보통 이제 가시면 가장 많이 돌아다니시는 곳일 수도 있고 숙소도 아마 그쪽에서 많이 잡을 수 있는데 호환기엠 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호환기엠 할때 기엠이 호수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호환호수라고 할텐데 호환기엠 말고도 정말 많은 호수들이 있습니다 돌아다니시면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구요 그리고 이제 혹시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걷는 걸 좋아하시면 뭐 아침이나 저녁쯤에 이 호환기엠 주변을 이렇게 걸어다니거나 혹은 조깅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조깅도 하고 그랬는데요 되게 좋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하노이 가시면 이제 우리나라 다도어에와 같은 하롱베이가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데 하여튼 그래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이게 어느정도 일정의 여유가 있으시면 하노이를 갈 때 하롱베이도 같이 가시는데요 저도 이거 되게 추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가는데도 그렇고 오는데도 그렇고 이게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서 가는 데 되게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면은 좀 상당히 좀 피곤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하루 정도 잡으면 하롱베이 여행 갔다 오실 수도 있구요 그 외에 다른 곳도 갈만한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베트남 뭐 숫자 세는 법이나 환전하는 법에 대한 영상도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 영상 찾아보시면 되겠구요 하여튼 그 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구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에 좋아요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께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